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커 환경에 저희가 워드프레스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들을 살펴볼 겁니다 도커 입문 이렇게 책들을 좀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웹 어플리케이션 배포 그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워드프레스나 젠키스 서비스를 배포하는 그런 방법들과 그걸 관리하는 방법들을 좀 다루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까지 유튜브에서 워드프레스 관련된 보안을 좀 많이 다뤘는데 그것이 다 이제 도커 환경에서 설치된 과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테스트한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환경과 그 다음 MySQL을 연결을 해서 저희가 구축하는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허브 도커 우리가 도커 허브 공식 사이트에서 이제 MySQL을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오피셜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공식 이미지라고 이렇게 뜻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공식 이미지가 있으면은 최대한 공식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보통 이제 도커 허브 쪽에서 이렇게 도커 환경을 이미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환경 병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MySQL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타트할 수 있는 MySQL 인스턴스를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유튜브에서 그 설명한 것 중에서 도커를 이제 그 내려받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2옵션이란 것이나 아니면 이제 태그 옵션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옵션은 이제 환경을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속을 할 때 보통 이제 루트나 아니면은 기타 그 사용자를 추가를 해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환경 변수들을 설정하는 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태그하고 함께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다른 웹서비스 우리가 구축한 워드프레스하고 구축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안되고요 이 워드프레스가 우리가 설정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를 검색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공식적인 이미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워드프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축을 할 때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에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코론 랜, 네임, 그 다음에 썸 워드프레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썸 네트워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래 다른 이제 그 이것이 이제 인스텐스하고 그 다음에 MySQL 같이 붙어있는 하나로 묶어져 있는 방식의 컨테이너인 것이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분류가 되어있죠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약 여러분들이 외부쪽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MySQL 환경 변수나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환경 변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요거를 조금 더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설치 풀었던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이제 저도 이제 참고했던 책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가져온 것이고요 이 두 개의 명령어가 이제 필요합니다 두 개의 명령어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공식 페이지에서 봤듯이 이 docker run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옵션 name mysql 이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미지가 없으면은 바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이 마이너스 v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v 옵션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 있는 docker 환경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mysql이라는 디렉토리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볼륨을 공유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v 옵션이라는 것은 볼륨을 공유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옵션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ysql을 docker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이미지에 워드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패스워드 이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저 정보도 이렇게 워드프레스라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mysql만 이제 docker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이 환경에서 이것과 맞춰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mysql의 5.7 버전을 저희가 docker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복사를 해서 우선은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docker 환경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docker라고 치시면은 명령화 될 것이고요 요 부분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금방 복사했던 요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다운로드 받으고 예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자동으로 요것이 mysql이 docker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동작이 되게 되겠죠 mysql은 동작 상태로 여러분들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되는 동안에 저희가 워드프레스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docker 허브에서 우리가 이제 워드프레스 설정하는 인바이로먼트 우리가 환경 변수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위하고 좀 비슷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디렉토리와 그 다음 내부에 있는 바다다다 html 요 부분들을 이제 볼륨으로 공유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환경 변수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링크라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이제 mysql과 mysql로 링크를 해서 이제 외부 호스트하고 그 다음 가상하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mysql의 3306이라는 것과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아까 저희가 이 docker 허브 쪽에서 살펴봤죠 외부에 있는 것을 불러올 때는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된다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mysql하고 이제 링크를 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패스워드는 워드프레스 그 다음에 포트 정보는 80과 80으로 해서 우리가 워드프레스는 80포트로 동작을 하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커러스트의 80포트나 아니면 docker 네트워크 설정되어 있는 그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의 최신 버전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아래 것을 복사를 해서 저희가 동작을 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mysql은 동작이 됐으면 docker ps라고 하시면 mysql은 동작이 되고 있죠 3306 포트로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들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설치했던 워드프레스 docker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명령어는 제가 어차피 유튜브 그쪽에 아래에다가 저희가 설명에다가 추가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만약 요런 방식이 아니고 이제 웹서비스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들을 하고 싶다면 요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워드프레스 아까처럼 그 허브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바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모두 지금 현재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이 되면은 저희가 프로세스 정보들을 또 봐야겠죠 그래서 docker ps 정보로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ifconfig으로 하시면은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들이 또 설정이 내부 네트워크들이 설정이 됐겠죠 그래서 요거는 로컬호스트로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켜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요거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켜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워드프레스 초기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컬호스트라고 동작을 시켜주시면은 알아서 자기가 wp-admin 인스톨 페이지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은 이제 한국어가 보이겠죠 그래서 한국어 검색을 계속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다운로드, zip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설정하고 그 다음에 wp-config 파일들 이렇게 설정하고 그것이 생략이 된 거죠 미리 도커 환경에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플러그인을 설치할 때도 ftp를 설정해야 하는 건데 이 도커 환경에서는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설치할 때도요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안 프로젝트 아니면은 저희가 나중에 ICS 시스템 솔루션이라고 해서 테마를 하나 입힐 겁니다 그래서 ICS 사용자명은 요걸로 안하고 ICS admin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설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패스워드는 물론 강하게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약하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메일로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워드프레스 설정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은 아까 처음 잘못 되셨나요? 네 네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간단하게 워드프레스가 구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네 훨씬 쉽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새로 추가해서 저희들이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싶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설치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바로 지금 설치하시면은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예 바로 설치가 됩니다 예 바로 설치가 돼요 FTP 뭐 이렇게 업로드 할 것이냐 뭐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할 것이냐 요런 것들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만약 된다면은 이게 바로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편의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 과정을 이제 독후 환경에서 설치하는 과정들을 좀 배웠고요 나중에 이제 테마를 입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 워드프레스에서 이제 웹로그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 로그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